안녕하세요. 연우리 이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666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문제 75-17이고요. 아주 대학교 문제네요. One of the few benefits. 퓨에도 더가 붙을 수가 있죠. From the recession. 불경기로 인해서 소비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발생되는 그 혜택 중에 하나는 꾸미고 있어요. 더는 붙을 수 있죠. 답은 비번이죠. 원이 주어니까 이즈죠. 이즈, 로임, 낮은 인플레이다. 위치 프로바이서 샤프스,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프렌티오브는 양 같지만 수양에 대해서 다 씁니다. 많은 확인을 제공한다. 이런거죠. 원으로 단순 일치시켜야 되고 프렌티오브는 수양에 대해서 모두 쓰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려가보면 퓨는 더 퓨가 쓰일 수 있죠. 수식이 없고 있으면 더 해피 퓨, 얼마 안되는 행복한 소수죠. 자, 그 다음 8,250번 성균형아 대학교 문의 3 years after september 11 attacks. 911이죠. 911, 여기 9자로 보시면 됩니다. 911 공격기 3년 후에 volumes of earth shaking, 지구를 흔드는 사건들에 대한 볼륨들, 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여기 보면 to greatly deepen, deepen이 동사인데, deepen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올 수가 없죠. 깊게 하다의 목적으로 대절이 나올 수 없죠. b번은 greatly our understand죠. our 다음에 동사원형에 나다를 수가 없죠. c번은 greatly deepen our understanding이고, d번은 deepens죠. 주어가 지금은 뭐예요? 흔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 붙이면 안되죠. volume잖아요. 지구를 흔드는, 크게 흔들었던, 사건들이니까요. 당연히 뭐 d번, c번이 답이죠. s 붙으면 안되고, deepen이 되어야죠. 2번은 greatly deepening의 목적으로 역시 대절이 치울 수가 없고, 또 뭐, 말이 안되는 거죠. 당연히 we understand의 목적으로도, 되게 오브가 따를 수도 없죠. 자, 그 다음 3,251번 동국대학교 문제네요. 그의 아버지는 emigrate US 1927년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그때는 배척법 which limited numbers of Chinese, 중국 나라에,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였다. 그런데 주어가 was죠. 그건 뭐예요? exclusion act가 주어니까, c번 was still ineffective. 여전히 발효 중이었다. 당연히 was가 쓰여야 되겠죠. 그 다음 3,252번 중앙대학교 문제네요. 다양한 클라스, organic compounds with their basic common pattern, as well as with, with 두 번 쓸 수도 있어요. 특정한 특성과 반응을 포함해서, 공통되는,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질들의 다양한 수업은, serve as our groundwork for, 이 코스의 기본으로 기능을 한다. 답이 crisis가 주어니까, 답 c번은 serve가 되어야 되겠죠. 뭐, 쉽죠. 쭉 내려가죠. 내려가죠. 3,253번 동국대학교 문제, 동국여대 문제네요. 동국여대. I'm surprised that John didn't return to. 네 전화에 다시 전화 안 했다고. He must not have 같은 마음에, 내 메시지를 못 받았나 보네. 이런 거죠. could have a pp는 거의 가정법이죠. should는 뭐 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고요. or to는 다음에 two가 있어야 되겠죠. 쉽죠. 자, 조동사 플러스 not have pp. 그는 진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데, 인식형이죠. 뭐 뭐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인식형이면 무조건 본동사 부정이에요. not have being 합쳐지는 거죠. 자, can not have, 붙여쓰죠. can not 붙여쓸 수 있는 거 아시죠? 항상 조동사, 붙여쓰는 걸 봐서 항상 조동사 부정이죠. not possible이 되는 거죠. he must not, must not은 여기서도 항상 본동사 부정이죠. must not go, 가지 말아야 한다죠. you must not, you must not go죠. I'm sure는 그대로, must는 나올 때 I'm sure로만 나오는 거예요. not는 뒤에 있는 거고, 본동사 부정이죠. should not have pp는 역시 보지 않았어야 했는데, 본동사 부정이죠. ought to do는 뒤에 투만 있으면 되는데, 역시 본동사 부정이죠. you ought to have spoken like that. to Bernard의 친구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았어요. 또는 그 문제에 관한 어느 누구에게도. you need not have done.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need의 과거꼴이 없어요. 옛날에 뭐, rude가 없잖아요. no, uld 이런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need가 쓰였어도, 과거꼴을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었는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었는데, 과거 형태는 없지만 할 필요가 없었었는데, 라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가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twelve 아 아 아 아 아 아 아